저작거리 포교에 매진해온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스님이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행사에 법사로 초청돼 전쟁 없는 세상을 서원했습니다. 법현스님은 지난 21일 태국 방콕 육군회관 리셉션홀에서 개최된 2022 글로벌 리더십 서미트에서 평화를 주제로 대중설법을 펼쳤습니다. 법현스님은 앙굴리말라경을 예로 들며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닌 이가 없다며 모든 존재는 물질의 유기적 결합과 정신에 깃든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리더십 서미트 행사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법현스님을 비롯해 유광석 전 세계 불교 스카우트 연맹 의장 아모르 오케스트라단 단원들과 개권 연주자인 가수 박희진, 국악인 강수경, 소프라노 백은경 씨 등이 참가했습니다. 법현스님은 행사 전날에는 방콕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찾아 허나와 왕생연부를 하며 태국 참전용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